친구들 안녕. 나 여기 튀나무 쉼터에 왔거든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잘 살았지 이때까지. 우리 앞으로도 변치 않고 남은 인생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.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항상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운데 이번주에 만나서 우리 또 한번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한번 나눠보자. 이록집사 또 배운의 권사 다들 재미있게 우리 안녕.